3회상 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이 어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그런 아픈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내고 또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 슬픔과 아픔은 누구도 위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 1972년에 할아버님 종국 가셨는데 할아버지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우리 막내 삼촌이 장례식 때 아주 심히 통혹함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이 그러지 말라고 말리니까 우리 작은 아버님 이경준 목사님이 울게 두지 왜 말리냐고 말리지 말라고 여러분 장례식 때 슬피우는 사람 말리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의 슬픔을 그때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걸 옆에서 자기가 당한 장례식도 아닌데 그러지 말라고 말리면 장례를 치르는 분 마음에 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잘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어서 평생 과거에 상처와 실패에 매어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과거에 붙잡혀서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한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삶이 바뀐 것입니다 고린도 5장 10절을 말씀합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감히 고의 옷을 내던져버리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앞만 바로 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다 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을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외를 섬길 때에는 야외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다가올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 우리 삶에 위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니까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려오고 부정적인 소리가 크게 들려와서 우리를 뒤흔돌아놓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삶에 문제가 다가올 때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는 꿈과 이상, 비전이 저희들에게 보였는데 말씀이 희미하니까 꿈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이 사라지니까 세상에 가져주는 염려, 그신, 걱정이 그들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의 소식에 맘을 뒤덮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여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두움의 시기가 다가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 리더십이 무너진 데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망란입니다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앙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외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함부로 손을 대고 해막에서 수용된 여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엘리의 시장이 그 아들들의 나쁜 행실에 대한 소음을 듣고 아들을 남으랍니다 3월상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야외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야외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외께서 그들을 죽이로 뜻하셨습니다라 엘리의 시장은 연로해서 아들들을 강하게 책마하고 행실을 바로받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그러지 말라 소문이 안 좋다 이 정도로 남으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얘기를 전혀 기도만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것을 내던져 버리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성경은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사무에들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상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사멜이라고 하는 희망의 등불을 켜십니다 사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사멜상 2장 26절을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야유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멜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며 야유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는 모든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로 인해서 엘리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사회가 어둠에 뒤덮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멜이라고 하는 희망의 등불을 키십니다 10편 18편 2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외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주님께서 우리를 두독해리니 흑암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희망의 등불을 켜주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힐 희망의 등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석과 성료로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석과 성료로 충만하여 여러분 모두가 이 사회의 희망의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의 등불인 사멜을 부르십니다 사멜상 3장 10절입니다 야외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멜아 사멜아 부르시는지라 사멜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멜이 하나님의 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멜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엘리가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잘 때 사멜은 하나님의 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멜상 3장 2절 3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멜은 하나님의 괴 있는 야외의 전원에 누웠더니 말씀하니까 사멜이 점점 눈이 오도 잘 보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있었고 사멜은 그 하나님의 전원에 누워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켜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죄의 유혹에 노출된 자리입니까? 언제나 우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원에 전했을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죄가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귀합니다 3회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외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자기의 죄험을 보고 회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입니다 그때 그 세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잡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늘 옅은 주사면을 체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성경은 나아가서 사모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장면이 이어져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모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이제 엘리의 집에 심판이 말 것이다 사모엘상 3장 12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게 다 이루리라 영적 타락이 이스라엘에 큰 재난을 가져왔습니다 재앙을 가져온 것입니다 블레셰카의 전쟁에서 참패하고 그들이 가졌던 그 소중한 법괴도 뺏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모엘상 4장 10절 11절입니다 블레셰카의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력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개는 뺏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서 엘리의 상이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도 애를 낳았다가 충격을 받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득인지 말로 날 수가 없습니다 사모엘상 4장 18절 이하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괴를 뺏겼다는 것을 보고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19절 이하의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대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뺏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얼마나 큰 심판이 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경고하시다가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시면 이와 같이 엄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엘리스 당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거꾸로 줘서 목이 부러졌고 또 그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알랐다가 죽었습니다 주님의 어머니가 이럴 때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바로 서길 힘쓰고 회개에 힘쓸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장면이 사멜상 7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사멜이 이스라엘 온쪽 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외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다로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외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스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사라드 다로스를 제거하고 야외만 섬기니라 저들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 상과대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인데 물질의 우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보다 더 사랑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신 물질로 주님을 잘 섬기는 주의상을 시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 우상을 따라갔으면 그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할 때 블레스의 군사가 저들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아코논 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3월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스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며 그날에 야외께서 블레스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들이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어떤 대적이 우리를 쳐더라도 그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의 위대한 승인을 갖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잘되며 강간하게 되고 생명의 어떤 분석에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블레스의 피하고 난 후에 사무엘이 감사의 자단을 쌓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사와 샌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외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어디도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는 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는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문제에서도 그들을 건져주시고 모든 대적에서 저들과 싸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들을 주님의 임무로 주관합니다 남편이 희균 난치성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고 큰아들도 불안정을 하고 있는 우리 한근영 사모님이 올해 5월 달에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하는 책을 냈습니다 2020년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하는 책을 내시고 두 번째 책을 내셨는데 참 일반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그 어려운 과정을 주님 성원 꼭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작은 교회 가난한 부교육자의 아내로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많았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던 사모님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큰 고난이 다가옵니다 사모님 나의 31살 결혼 5년 차였던 2001년에 남편이 원인도 치료법도 밝혀진 바 없이 온몸이 견눌 수 없는 발로 찌른 통증이 다가오는 섬유근육통증권이라고 하는 희균 난치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발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데 그 병의 근원이 뭔지 또 그 아픈 것을 치료를 특별한 방법도 약도 없는 그런 병입니다 아프면 진통제를 먹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온몸 막 찌르고 아파서 못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부교육자로 있다가 교회를 사임하고 그리고 주회정이니까 그래도 다시 일을 해야 돼서 또 사임을 시작했다가 또 사임하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자기의 질병과 싸우며 주님 일을 계속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겨우 하루 이틀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만 2008년도에 주회정이니까 또 주회를 해야 되니까 주회정으로 부르셨으니까 가정집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착하고 나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갑자기 뭘 모를 불안증을 앓기 시작해가지고 막 콧비를 썩고 어지름증과 다리의 통증으로 견딜 수 없어 해서 병원을 가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증으로 말미암아 아이는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자 남편도 아프고 아들도 이 불안증으로 도대체 콧빛 쏟고 어지름증으로 아이가 아픔과 통증을 호소하니까 사모님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통장이 바닥에 나서 그날 먹을 식량도 없을 때 하나님께 울고 지지며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은 왜 나를 내버려 두시나요 나는 완전 사막 한복판 어쩌면 망망대 한복판에 버려졌어요 어떻게 헤쳐나가라고요 한참 방안으로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단다 할렐루야 주님은 단 한 번도 그 고통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모님을 홀로 내버려 둔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 마음껏 되어 주님이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문제가 당할 때마다 기도의 골방에서 엎드려 죄 앞에 울부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어 없어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어 없어서 남편을 살려주어 없어서 남편이 건강에 점점 회복되기 시작해서 이제 사역을 건강한 모습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아들이 7년 동안 먹던 정신과 약을 끊고 혼자서 전철을 탈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었는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셔가지고 남편도 건강해지고 첫째 아들도 건강해지고 둘째 아들은 그 어려운 과정에 한 번도 과외를 시켜버렸고 학원도 못 보내고 혼자 스스로 공부해갖고 서울대학교 인문학과에 입학을 하고 할렐루야 그 학교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괜찮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냥 스스로 공부해갖고 서울대학교 인문학과에 입학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가운데 교회가 붕해서 상가로 옮겨가서 60평 규모 상가에서 약 50명 정도의 성도가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책에 기도를 통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분이심을 알게 해주셨으니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절망에 찬 사모님을 부르시고 사모님 은침한 걸자리로 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모님에게 희망의 등불을 켜주셔서 기도의 사람 사모님처럼 기도의 사모를 통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사모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모습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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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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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